브로드웨이 뮤지컬 그리스틴 모셨어요. 안녕하세요. 포유 역사상 정말 가장 많은 뮤지션들이 무대에 오신 것 같아요. 꽉 채워주셨는데 먼저 한국의 팬들한테 인사를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한국의 팬들 안녕하세요. 그리스 하면 사실 영화가 있었어요 옛날에. 존 트래블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했었던 그런 영화가 굉장히 유명해서 음악도 많이 알려지고 했는데 영화와는 달리 뮤지컬에서 느낄 수 있는 그리스의 매력이 뭘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. 한국에는 이번에 처음 방문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. 한국에는 이번에 처음 방문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. 한국에서 처음 방문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. 첫인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. 물론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첫인상에 대해서는 여기 사람들에게 아주 행복한 것이었어요. 사람들에게 아주 행복한 것이었어요. 혹시 한국의 TV 프로그램 같은 걸 뭐 호텔에서나 보신 기회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? 네. 저희는 TV에서 많이 시청해요. 그리고 한국의 채널이고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동영상에 뵙게 됐어요. 이 노래는 아름다운 theme song, 그렇죠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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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tually, that was mine. I know. It was yours? 네, 네, 네. Well, I don't know the words, but I know how it goes. It's something like this. Was that kind of? 대충 맞죠? Beautiful. 아유, 얼굴만 예쁜 것도 아니고 정말. 자,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박수로 또 다른 곡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Thank you for coming to our show. 감사합니다. Thank you. Thank you very much. 감사합니다.